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하는 주어라는 얘기죠.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해 되셨습니까? 요게 원래 주어 자리에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되니까 이걸 빼고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에 접속사 겸 명사로 쓰는 거죠. 선행사가 지금 뷰잉스니까 뭐가 오는 게 맞겠어요? 관계된 명사의 주격이 오는 게 맞겠죠. 자, 앞쪽에 있는 the owner's hopes가 여러분들 없었다면요. 훨씬 더 쉬운 문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blank 다음에 바로 동사가 연결되니까 접속사 겸 주어가 필요하다.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선행사는 뭐야? 선행사는 이걸로 착각해도 좋아. 어차피 사물이긴 둘 다 마찬가지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뭐 위치가 와야지. 어떻게 부사절을 이끄는 도우가 와. 어떻게 부사만 와. 어떻게, 뭐 등의 접속사는 물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맞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등의 접속사가 여기 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 안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 그 벨두스타 스테이트 시네마라고 하는 이 극장이 어떻게 됐어요? 백년된 무비하우스인데요. 자, 공개했습니다. 무엇을 공개했습니까? 자, 뷰잉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화의 관람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건 뭐 관람, 시청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다가오는 관람과 시청 이런 그 계획을 released, 풀어놨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 시즌을 위한 것이고요. 자, 오너는 희망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하기를 바로 그 오래된 건물의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꼭 그 오래된 것이 반드시 나쁘다. 최신 시설이 반드시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생각, 좋은 이분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글쎄요. 저는 뭐 다른 나라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캐나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오래된 야구장 같은 거, 글쎄요. 자꾸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짓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노후에서 쓰러지기 직전이고요. 자, 그 전까지는 계속 전통을 사랑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버스턴 같은 경우에 펜웨이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된 구장이고요. 시카고의 여러분들 리글리 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외야의 그 담벼락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담쟁이 넝클로 이렇게 돼있고 벽돌로 돼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명등도 최근에 설치해서 한 몇십 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낮에만 야구했어요. 밤에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을 계속 고수하는 이런 측면도 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맘에 하면서도 뭐 불도 꺼져서 다음 날 경기를 하지 않나 그럼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기 보다 시설이 노후에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뭐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펜웨이 파크랑 또 리글리 필드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분이 또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야구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고색창이라고 좋지요. 그죠? 네. 좀 좋고요. 리글리 필드 같은 경우는 그 구장 뒤에 바로 짐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 2층쯤에서 야구 홈런석인데 그렇죠. 그 집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구장들이 이제 몇 개 구장들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보면 펠코파크라고 있는데 거기도 외야 쪽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건물 바로 위에서 구장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구장들이 있죠. 우리나라 부산에도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자, anyway.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옛날 것이 꼭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전통을 나름대로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또 굉장히 또 아름다운 자,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겠죠. 자, anyway. 그래서 이 문제 정답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1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또 자, 금세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사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껴있습니다. 누구 자리인지 먼저 좀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자, 동사 맞나요? as well as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끊으시면 그죠? 자,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가 맞겠습니다. 자, 동사 자리가 맞으면 누구부터 지워요? C번 지우시면요. 자, 그 다음에 수태시제로 가겠습니다. 자, 따져보면 숫자 다 맞죠? 테로 가겠습니다. 둘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것은 그래서 시제 문제로 자,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제가 말이 될까요? 앞쪽부터 한번 따져보면 시제 단서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것이 답이 되려면 현재가 나오면 되겠죠? 이건 상태동사니까 동작동사 같은 경우에는 규칙과 반복을 나타내는 어구가 자, 지금을 나타내죠.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뭐 커피를 마십니다. 됐죠? 자, 하지만 상태동사는 자, 나는 지금 어떠어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상태냐 동작에 따라서 현재 시제는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동사는 현재 동사가 느낌이 뭐예요? 자, 바로 규칙과 반복을 나타낸다. 동사는 사실은 이 동작이 훨씬 많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태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include는 동작이 없죠. 상태동사는 자, 원래는 형용사가 됐어야 되는 애들인데 동사화돼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태동사니까 당연히 자, 이것은 현재 동사가 자,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겠죠. I live in soul 처럼 자, 지금 포함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included는 당연히 과거에 포함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대과거가 되겠네요. 자, as well as 가겠습니다. a number of lesser known films 자, 그 다음에 무엇뿐 아니라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a number of는 많은입니다. 많은, 덜 알려진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덜 알려진 그런 영화들이 되겠습니다. 괄호로 묶어보시고요. starting with 뭐, 뭐, 그 뿐만 아니라 아, 더 프로그램은 several new releases 자, 그래서 그 release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풀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게 되면 풀어놓은 작품 그래서 개봉작의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new releases를 어떻게 할까요? 자, 중간에 있는 starting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이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많은, 덜 알려진 그 영화들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several new releases 그죠? 예, 그래서 자, 신규 작품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과거에 포함했습니까? 뭐, 포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포함하게 될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포함을 했었습니까? 대과거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 앞쪽과 뒤쪽의 정황으로 보시면 이 행사가 자, 지금 이미 과거에 지나간 행사라고 보여집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upcoming film viewings 라고 하는 앞문장의 단서가 기억나시죠? 자,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행사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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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가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 시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미래 대신에 과거를 쓰거나 미래 대신에 대과거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비번에다 답을 쓰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 방식 중에 미래는 미래인데요 그 미래의 이벤트가 확정된 이벤트인 경우에는 자,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여러분들 아... 나 내일 영화 본다? 자, 내일이 나오면요 나 내일 영화 볼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나오는 게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미래를 쓰지 않고 나 내일 영화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영화를 보는 그런 그... 지금 행위 있죠? 이것이 이미 확정된 행위야 이미 티켓까지 다 끊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미래는 현재 시제로 대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8, 5에는 잘 안 나오고요 6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6는 지금처럼 이미 확정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인클루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필름과 필름은 물론이고 새로운 릴리스 그러니까 자, 새로 개봉되는 작품도 포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포함합니다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비만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분사구문인데요 자, starting with with the ear 를 가지고 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스탠리 쿠드즈라고 하는 사람의 오프링 나이 피움입니다 그래서 개막 당일날에 그런 영화 있죠? 자, 이 작품으로 시작을 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작품뿐만 아니라 자, 바로 신규 개봉작들 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규 작품들이 어떤 거예요? That 이하에 나와 있네요 Audiences are sure to enjoy enjoy 이하의 목적이 없고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청중들이 자, 즐기게 되는 자, 그런 New releases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48번도 마무리를 채워봅니다 자, 49번으로 가시면요 자, 49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First부터 시작해서 Each까지 형용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 Debut 자, Features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Feature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특장점의 뜻이 있죠, 그죠? 이런 뜻도 있고 자,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자, Features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자, 이거는 장편을 갖다가 우리가 자, 장편의 작품 있죠? 이것도 Features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 고작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토익에 간간이 등장을 하는 뜻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 단어가 사실은 문제풀이에 있어서 지금 핵심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몰랐으면 여러분들 149번 문제는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요 또한 On the Sla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Slate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갖다가 적어놓은 자, 그런 저게 이제 판때기라는 얘기거든요 자, 판때기인데 계획판에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어 어딨어? 이게 주어고요 바로 이건 도치된 거예요 자, 주어가 이렇게 기니까 긴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뒤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긴 주어 R 그 다음에 On the Sl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슬레트 지붕이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옛날에 자, 그래서 어떤 그 돌처럼 돼 있는 슬레트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자, 이런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위에다 고기도 많이 구워먹고 슬레트판 이런 거 알죠? 자, 그래서 그 슬레트판 위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계획 그 자, 그 그 계획을 하게 되는 그 계획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에 자, 작품이 있는데요 자, 그 작품이 누구에 의한 작품이야? 자, 그래서 Up and Coming Filmmakers가 되겠습니다 Up and Coming이 뭡니까? 자, 저 단어는 외워두셔야겠죠 유망한의 뜻입니다 자, 유망한 그 영화 제작자들 되겠어요 자, 뭘 만들고 있는? 자, Making Their Blank Debuts Features가 되겠습니다 데뷔라는 단어는 알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작 그 맨 처음에 시작, 취임하는 그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건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만들고 있는 자, 그런 유망한 자, 그런 그 필름 제작자들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필름들이 On the Slat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표 위에 자,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문장의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도치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49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괜찮아요 틀리셨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 주어가 길면 도치는 강조를 위해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시키는구나 그때 특히 여러분들 비동사가 개입이 됐을 때 장소부사 긴 주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긴 주어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이번에는 On the Slate에 자, 필름들이 있습니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역하자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49번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지문으로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를 떠난 어떤 사람에게 파티 참여를 권유하는 자, 그런 이메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시작 한번 해보죠 A, B, C, D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We all 다음에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가 되겠네요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동사 자리라고 치면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여러분들 이거 지우셔야겠죠? 두 번째 We가 주어인데 뭔 놈의 S가 나와? 안 되겠죠? Miss 아니면 Is Is가 말이 돼? 안 되죠 동사 구성이 문제 다시 한번 출제된 거예요 다섯 개, 여섯 개째 지금 여섯 개째 지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부부터 묻죠 야, 새로운 그 자리 어떠냐?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말이야 자, 너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We all miss you 지금 현재 미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Here in the sales department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업 부서에서 떠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50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또다시 동사 구성의 문제 여섯 문제째 아마 출제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문항 씁니다 자, 51번 문제 계속 가보시면요 Fairly부터 시작해서 many까지 품사가 똑같진 않죠 특히 여러분들 소설 쓰시면 안 되는 것이 many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동일형입니다 이제 해석은 이제 엉터리로 하게 되면 여기에다 답 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Fairly는 꽤 뜻이고 Open은 자주, Daily는 매일매일의 뜻입니다 물론 이 녀석은 형용사와 부서가 다 되죠 원래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변종이라, Daily가 자, 그리고 저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Weekly도 마찬가지고 Monthly도 마찬가지고 다 원래 형용사로만 쓰여야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부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기간명사 플러스 Ly는 부서로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You should exercise daily 그러면 너 매일매일 운동해야 돼 라고 하는 부서가 되는 것이죠 자, Daily exercise 이렇게 얘기하면 자, 매일매일의 운동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시고 many는 형용사 명사가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문장이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Very 다음에 또 다른 부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못 봤다 올해 자, 매우 많이는 못 봤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것을 많다라고 해서 많이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많은의 뜻이 있고요 게다가 많은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이 안 되죠 많이 라고 하는 부서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많이 만났다 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 양이 많은 것이지 수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서로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안 되겠고요 그래서 매우 매일, 매우 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자주 만나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합류해서 자, 우리랑 같이 이번 달에 꼭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떠나간 동료, 옛 동료에게 자, 지금 파티 합류를 지금 권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서 51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52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조금 어려운 그런 형용사로 또 구성이 돼 있네요 자, 보시면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implified는 단순화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strenuou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strenuous는 그 격렬하고 힘든 것을 strenuous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단어는 또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extranus라고 해가지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 관련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xtra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건가? 아니요 이것은 관련 없다의 뜻입니다 동의로 irrelevance 이렇게 해서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좋을까요? 어휘 문제입니다 it could be a pretty blank d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pretty는 여기서 꽤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네요 꽤 어떠어떠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자, 그 다음에 stay cool in the shade 그늘에서 서늘한 상태로 서늘한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장만 가지고 답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앞쪽의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 행사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Summer Olympic Games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arbecue party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자, 뭐 꾸준한 하루가 될까요? 아니면 단순화된? 아니면 관련 없는 하루? 말도 안 되고요 고되고 격렬한 그런 하루가 될 테니까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응달해서 좀 많이 쉬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여러분들 152번까지 자, 모든 52문항에 대한 해설이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가 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52문항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자, 모든 것들이 다 습득이 잘 되어서 복습이 잘 되어서 다시 한번 자기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클로징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드디어 52문항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모두에게 다 명쾌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강의자의 당연한 희망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벨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참 이제 강의자로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딜레마죠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강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최대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지금의 강의가 좀 힘든 분들은 조금 기본 과정을 좀 다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의 이 과정이 너무 조금 수월하다 싶으신 학생들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다뤄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이제 추가의 학습이 더 필요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EBS에서 운영하고 있는 EBS 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저렴하죠 저렴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제작 비용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작품의 퀄리티가 다른 업체들의 영세한 그런 그냥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은 것들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그래서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막대한 여기 전문 인력들이 지금 여기 투입돼서 방송 장비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 찍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다른 업체들도 훨씬 저렴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EBS 랑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물론 뭐 그 강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공적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용해 주실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양질의 퀄리티를 아주 저렴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자료들을 구매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토목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또 야심차게 여러분들 그 약점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위크 포인트 진단과 함께 무료 모의고사가 또 붙어서 또 나가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토목달이 50% 환급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뭐 장안의 화제지만 플러스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 EBS랑과 김정은 그리고 김태우 이런 세트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이번 달 강의도 잘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달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